구초잖아 구초인데 내가 들은 적이 구초 전 아니었던가? 와... 의사찬거야? 아니 그게 아니라 포탄받아라 하고 시간 진짜 오래갔거든? 근데 나한테 터졌어 나까지 와가지고 어우 당황스럽다 오오 구초 난 솔직히 아무도 안 죽길래 아 저거 뻘꽁이구나 싶었는데 안심 갑자기 위에서 뻥 터지던 애네 나 녹아 정클에 귀엽게 두개 초져주지 라인할 베 저랑 같이 가요 맥클이 하면 돼 심해 나왔다 오 나이스 한조 우리 디바가 많이 아파보여 어우 줏됐다 솔져 짤 맥클이 세대 뭐야 오케이 에이 나이스 야 근데 왜 거점에 안먹냐? 나 피없어서 내려왔는데 십 년포가 땡큐어 아잇니디어 힐 아아 이런 그냥 힐팩 먹고 올라올걸 우리 한명아 왜 빨리 안 누워 저거 우리 아나 아이고 아이고 메르시 잔다 우리 한명 없어? 아아 반병 너무 아픈데 아우씨 아이고 에임 지진났다 나이스 한조 나이스 한조 나 궁 있어 아이고 메르시 1피인데 어이씨 아 뭐야 정 맥클이가 나 쏴 자 야아아 너무한거 아니냐? 왼쪽 메르시 거기에 가면 안될거같은데 아이고 뺏겼다 다시 뺏을 수 있어 뺏을 수 있어 뺏을 수 있어 다시 가자 디바야 너가 좀 들어가봐 들어가 디바 들어가 봐 들어가? 어 들어갔어 아 아 심해 반병 들어갔네 쟤네 두명은 밑으로 떨어졌어 어 너 로봇 아니었어 아니라니까 에? 로봇인줄 알았지 바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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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들어와있길래 로봇이 있는줄 나이스 해포탄 아아 아 저거 실화냐 어떻게 저게 안죽냐 어디에다가 딥 메르시슈군 커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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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비벼야돼 비벼야돼 굳됐다 아이고 까비 까비 저번에 옛날에 만났던 애들 많이 만나네 푸린 내 모습은 아이어에도 만났더니만 얘가 인천지구라 그런가 원래 근처에 있는 애들 해주거든 그리고 터빈이 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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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 랩 랩 랩 랩 랩 감사합니다.